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은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질병, 전쟁에 노출된 환계에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환계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에서는 이달부터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 캠페인을 벌이는데요. 이 시간에는 월드비전 황성빈 목사님 모시고 이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마련하신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 캠페인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준비한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캠페인은 저희 월드비전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부분입니다. 월드비전의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은 아동의 신체적, 경제적, 또 정서적,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데요.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영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사업 캠페인 또 가운데에서 이런 기도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매년 5월 특별히 다양한 우리 아동들을 위한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캠페인은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캠페인이 좀 특별한 점은 서아프리카 지역에 엄마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작은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서아프리카 지역에는 전쟁이나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해줄 수 없었던 어머니들은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의 기도는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의 자녀,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아이들을 위한 기도로까지 확대가 되었고, 월드비전은 그 어머니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캠페인을 기획하고 전 세계 교회, 특별히 또 한국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이런 캠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금년 진행되는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 캠페인은 주제가 이제 특별히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세계의 여자 아동들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아이들을 이제 가장 연약하고 또 소외된 그런 존재라는 뜻에서 이제 꽃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여 이제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캠페인 제목을 잡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작은 기도 제목 책자를 이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네. 소책자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 안에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성경 말씀 그리고 좀 더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이 안에는 이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 원하시는 수량만큼 신청하셔서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좀 늘 매년 준비하는 것은 이제 기도 이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참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이제 이 아프리카의 여아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필요가 이 생리대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들에겐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이런 주제인데 사실 이 아프리카 현지의 아이들은 생리대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면생리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월드비전에서는 이제 이 면생리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키트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기도 이후에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분쟁 지역이나 난민촌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의 상황은 특별히 더 열악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어떤 재난 현장이나 이런 전쟁의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은 바로 아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이 아이들은 그곳에서도 제일 약한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데요. 최근 일어난 일본이나 에콰도르의 이런 대지진들을 볼 때에도 그 현장에서도 가장 어려운 환경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이제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아이들의 심리적인 피해나 정서적인 피해 이런 부분들도 간과되고 있는 것이 또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교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된다는 것 이것이 또 그 현장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별히 재난지역에 있는 여자 어린이들이 겪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보고가 있던데요. 아무래도 좀 더 세밀한 보호가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현장이나 전쟁 같은 이런 대형 이슈들은 사실 국제적인 관심이나 또 사람들의 이런 지원을 일시적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우리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나 또는 생소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해 주신 이런 여자 아이들에 대한 이슈는 바로 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가지 않는 이런 다양한 이슈 가운데에 아이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혼의 문제라든지 또 10대 임신의 문제라든지 아동 노동이나 빈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생리와 같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여자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가져오는 제일 최종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이제 교육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고 학교에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다시 아동 노동이나 또 잃은 나이에 결혼하는 이런 환경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이런 관심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되는 손길들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 팀이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 방문했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곳 시골 마을에서 무릎을 다친 여자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 그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작은 상처였지만 그걸 오랜 기간 방치해서 무릎에 고름이 가득 차고 많이 부어서 아이가 걸을 수 없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봤더니 잘못하면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이 그 당시에 이제 긴급하게 아이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었는데요. 지난해 이제 5년이 지나서 다시 방문했고 그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청소년으로 이렇게 성장해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 함께 했던 팀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 월드비전의 사역을 놓고 볼 때 월드비전이 추구하는 것은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이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극적인 사례를 통한 이런 경험이나 기쁨보다는 이런 지역사회 전체가 변화되어져 있는 이런 큰 그림 그래서 더디지만 그런 큰 그림이 변화된 사례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캠페인에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향후 비전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 엄마의 기도 캠페인을 소개하러 가끔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낯선 주제 때문에 생소해하시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까지 기도하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을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장에서 듣게 되는 또 만나게 되는 아이들은 가장 또 필요한 또 가장 어려워하는 이런 기도 제목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들에 함께 동참하고 나누는 것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이 더불어 기도해 주실 때에 정말 그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응답 또 변화가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캠페인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월드비전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어느 채널이나 저희 월드비전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우리 어린이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지금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캠페인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계광장에서는 5월 5일까지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고향 국제꽃 박람회에서는 저희 사랑의 동전밭 행사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어려운 환계에 놓인 어리들의 삶이 개선되길 바라고요. 많은 물질보다 더 필요한 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가 누군가를 움직이게 할 것이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고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